산상소연은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소연 말씀을 들으면 매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수석 부목사님으로 그리고 두 중인 전도단 단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진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열방을 품은 그리소인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남녀노소 또 빈부 피부 색깔과 인종 직업 등 수많은 기준과 분류들로 사람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속한 교파 또 교회 직분 신앙 경력 등 많은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는 자기를 위해 사는 종교인이 있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 참 제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 분들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우서 5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말처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자는 반드시 주님의 관심과 뜻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이며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결정적인 방향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하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이시아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나의 조국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 시기가 이때입니까? 거기에 관심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승천을 앞둔 주님께서는 그들을 조용히 타이르시면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관심사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중대형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온 열방의 영혼들을 생각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은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주님을 닮은 그런 온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되어지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열방의 영혼들을 생각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 항상 열방의 영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예언, 이 성경,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져야 함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 이룰 구원이 열방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구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구약의 시작도 아브라함이 아닌 아담으로 시작돼요 즉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인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온 인류를 위한 구원계획을 발표하세요 더 나아가 인류가 바벨탑이라는 인본주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으로 타락이 흩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닌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열방의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도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게시해 주시길 원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의 신 그리스도를 준비시켜서 이를 통해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찬양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에 나옵니다 10편 67편 1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시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방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요나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이방 영혼들을 생각하셨고 그들을 구하시기 원하셨어요 이처럼 구약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의 영혼들을 품으시고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대속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물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유원한,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때가 됨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우리가 알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한 세원약의 핵심이자 궁극적인 목적이시지만 동시에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서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록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 이대로 그대로 진행돼요 성령님이 강림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부응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만 머물고 있자 스테반의 이룰이룰이란 박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뜻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흩뜻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희박자 사우를 변화시켜서 이 복음이 땅 끝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요 인도하셔요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에 계속 열방을 향한 성사미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게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 역사의 맨 마지막에 있을 아주 장엄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시록 7장 9에서 10절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여기 보니까 인류 역사의 끝에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구원받은 열방의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시간에 이루어질 성사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침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성령 곳곳에는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성사미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어떤 뜻을 품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속판자가 되어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들도 이 마음을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교회에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심으셨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가끔 이렇게 태궉 교회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꿈을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행여라도 이 외침이 그저 멋진 말로 들리고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잘 움직이게 하려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개념과 구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찬송을 받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에서 나온 계획이자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에 주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중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만이 관심을 두고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단계에 주님께 속한 모든 진짜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모두가 힘쓰고 해야 될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할 때 모두가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똑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 결정적인 키 같은 역할을 맡기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역할을 사랑하는 교회에 맡기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역대야 16장 9절 말씀처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이 누구신지 찾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적격자를 모시는 거예요 이 진리 회복을 통한 교회개혁과 이 삼중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추수하는 이 열방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적격자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진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리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단임 목사님을 보셨습니다 단임 목사님을 선택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만의 주관적인 판단인지 바람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끼리 모여서 사랑하는 교회를 쓰십니다 밖에서는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교회를 오랫동안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으신 것처럼 단임 목사님 17살 때 두 가지의 꿈을 주셨어요 부르심에 대한 그 꿈을 통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결국 진리 회복을 통해서 교회개혁과 열방의 영혼들 부흥과 추수에 대한 영혼들에 대한 부흥과 추수에 대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비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부르심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은사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성경적인 진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 이를 위해서 단임 목사님께 정말로 특별하고 강력한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정립하게 하셨어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단임 목사님의 울산과 서울에서의 30년 또 30년 넘는 사역 기간 동안 진정한 사역의 비결이 삼중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선교회에서 이 삼중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열망을 맺히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삼중사역의 진정한 비결이라는 것을 이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사랑하는 교회를 준비시켰습니다 진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천국보금이 뭔지 명확히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동욕하시는 부단임 목사님에게 강력한 치유의 기름 붐을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삼중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준비된 걸 보니까 진짜 부른 게 맞구나 둘째로 때가 됨에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과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시작점이 되고 기폭제가 되는 아프리카 선교회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아프리카 선교는 우리가 전혀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생각조차 못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셨습니다 단임 목사님께 아프리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신학교 강의 중 주셨어요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책을 쓰게 하셨어요 또 부른 뒤에 선교하시던 김정일 선교사님 기도하실 때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 나라 나라마다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선교팀을 초청하게 하신 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5년 반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이끌고 계세요 인도에 오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꿈을 심으셨다는 증거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부응과 사역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는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쉬운 선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교회 아프리카 선교팀이 아프리카에 가서 처음 사역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목표자들이 이런 세미나 처음 듣는다고 그리고 회계의 변화가 이러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선교가 시작된 지 약 9개월 만인 2019년 3월 초에 브룬디의 38교회, 콩고의 22교회, 총 60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아프리카 지교회로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4년 9개월 가량 계속 부응하고 있어요 브룬디를 예로 들면 처음에 38교회 출석성도 약 4천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 브룬디 사랑하는 교회에서 전하는 성경적인 메시지 3중 4역을 보고 도전받고 합류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많은 수의 교회가 어떻게 늘어나냐면 이 38개 교회, 이들이 배운 그 진리의 말씀, 또 치유의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브룬디 전역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영혼들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그 열매로 지교회들이 개척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38개 교회가 시작됐는데 지금 159개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3중 4역을 통한 폭발적인 부응의 결과로 출석성도 1,000명이 넘는 교회만 1,000명이면 큰 교회잖아요 지난달로 해서 36개가 됐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또 브룬디 전체의 출석성도도 처음에 4,000명이었는데 처음보다 27배 이상 부응에 지금은 출석성도만 11만 명이 넘는 브룬디 교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큰 성장과 부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새롭게 부응하는 우간다 지교회의 경우는 목표자 세미나 때 큰 은혜를 받은 패트릭 목사님을 중심으로 2020년 1월 말에 12개 지교회 더 작죠 그리고 성도수 다 합치면 한 900명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의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과 강력한 3중 사역을 통해서 4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2개에서 287개 지교회를 확보되었어요 287개 지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성장했어요 한 교회도 예외 없이 그래서 각 지교회가 고르게 부응해서 지금 출석성도가 처음에 40배 이상이 많은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누가 이 역사 뒤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교회 아프리카 지교회가 브룬디, 폰고뿐 아니라 우간다, 탄자니아, 잔비아, 케냐까지 6개국으로 확대되었고 교회 수가 총 780세기가 되었습니다 또 출석성도도 18만 명이 넘어섰고 계속해서 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프리카라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절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열방의 교회들을 개혁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특별한 은혜로 인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교회가 생긴 지 4년 9개월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년 9개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팬덤이 있었어요 코로나는 대한민국만 심각했던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도 휩쓸고 왔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방역이 더 잘 되잖아요 아프리카도 휩쓸었습니다 저희도 예배 제안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지교회는 아예 물을 닫아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프리카에 지교회가 생긴다는 것 선교로 아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팬덤까지 코로나 팬덤이 터져버린 거예요 못 모여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상황 판단으로 볼 땐 끝장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부어져서 아프리카 사랑하는 교회가 놀랍게 붕한 것입니다 또 가는 나라와 도시마다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또 치유전도 대성회 때는 주님의 임직 가운데 각종 치유와 축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꿈을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세계 수많은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놀라운 부응과 변화와 열매들은 최근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고밖에 매번 고백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부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사랑하는 교회를 삼중사역을 할 수 있게 교회를 준비시킨 것 또 열방의 영혼들에게 이 질을 전할 수 있는 영적 교두부가 되는 아프리카 선교문을 활짝 여신 것 또 아프리카 선교 매일 시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교회 개혁과 붕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 이 모두가 열방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선택하시고 꿈을 심으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열방의 영혼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결정적인 계획과 꿈을 심으셨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고 이미 살펴본 대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중대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면서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맡기신 사명입니다 또한 단임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역사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셋째로 이 하나님의 주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지금 기도회가 1차 지났고 2차 3차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기도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결정적인 수단이고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전파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사역입니다 여러분 출애국기 17장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 후 리비듐에서 첫 번째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여우수와 백성들이 끌고 전자에게 가서 싸워요 그렇지만 승패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기도에 팔을 붙잡아 주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자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기도는 개인과 공동체의 사명을 이루는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요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영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역전하고 승리한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또 역사하는 기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아프리카 선교류의 11차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매번 매번 여러분의 중보가 얼마나 실질적인지 선교지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강력한 중보해 주실 때 안 나오던 피자가 나옵니다 진행할 수 없었던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되게 되고 아팠던 몸이 즉시 회복되기도 하고 사역을 방해하던 그 방해물들이 제거되기도 하고 심지어 폭염으로 인해서 야외에서 집회할 수가 없는데 구름이 집회 3일 내내 집회 장소를 덮어서 사역하게 되는 매번 이 중보기도의 위력을 선교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을 방문해서 목회자 세미나 치우전도 대성회를 인도하려고 할 때 때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회중들이 소란스럽고 집중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미나 단에 서면 치우전도 대성회 하려고 입술을 열기 시작하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겠죠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고 사역의 큰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단임 목사님의 저서에 담긴 성경적인 순전한 진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부족한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은 한국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사역할 때 속으로 아프리카에 반만에 기름 부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쓸 때마다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쓸 때 반만이라도 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열방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린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사명의 선봉에서 계신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부단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중보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간다에서 부응을 하나님 일으키고 계시거든요 말씀의 거미의 영혼들을 수술하고 강력한 치유, 축사, 기적, 다른 차원의 기적,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 받는 그래서 그 도시가 바뀌는 그런 일이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결혼하고 자식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이렇게 마음에 제가 설명하면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믿는 부모들은 기도할 때 자식을 위한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기도 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덧 보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자식들이 이렇게 돼요 마음의 자식을 품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열방의 영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살리려면 이 진리가 퍼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프리카의 놀라운 부응이 있어야 돼요 교회 개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미나와 치유전 대성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아프리카에 세워진 사랑하는 교회, 지교회 783개입니다 그들이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삼중사역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응하고 영혼들이 바뀌고 도시가 진동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센세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아프리카가 변화되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열방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아프리카 지교회 783개를 마음에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주보 보면 맨 하단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지금 주보 받으셨죠? 거기 보니까 국내외 지교회가 쫙 소개돼요 맨 밑에 아프리카 지교회가 나옵니다 브룬디 159교회, 보스코회 158명 콩고 28교회, 물룸바 목사회 27명 우간다 287교회, 패트릭 목사회 286명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오늘부터 마치 자식을 품은 부모의 마음처럼 아프리카 사랑하는 교회, 지교회, 목회자들 그 교회를 영적인 가족으로 마음에 품으시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둘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철저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4등의 1장 8정에 보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짜 오직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나 노력과 계획 가지고는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24장 49절에 보면 사도행전 나오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 받아야 된다 다른 방법 없다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유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이를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 비결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기 때문이다 성령이 열방을 변화시키고 구원케 하는 비결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내적 충만뿐만 아니라 외적 충만 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사람 거룩한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비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삼중사역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고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의 공급도 중요합니다 4등전 18장에 보면 바울에서 제2차 선교 여행이 나와요 고린도 사역이 나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사역 후에 홀로 고린도에 도착해요 그는 재정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마에서 온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를 찾아가서 천막 깊는 동역을 합니다 4등전 18장이 보면 평소에는 이렇게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안식일에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마게도니아로부터 동역자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옵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바뀝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의 권능에 붙잡힌다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이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4등전 15장 8절 3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재정이 공급된 거예요 선교홍금이 도착합니다 고린도서 11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도 누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하고 나서 마게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선교홍금이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재정의 공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하나님의 많은 은혜 그거는 기본이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렸으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재정적인 축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단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돼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아프리카 선교에 필요한 재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하는데 또 열방의 선교를 감당하는데 재정의 공급이 중요해요 특히 아프리카 교회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을 대상으로 선교한 데는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막 급진적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부흥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먼저 목회자 세미나와 치유전도 대성회를 진행해야 돼요 부흥완 교회들 건축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 지금 많이 해 줬습니다 한 30몇 개 교회를 건축해 줬어요 그것도 큰 천명 들어갈 수 있는 또 이번에 부른디에 준종합병원을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또 성경적인 진리로 가득한 단임 목사님의 저서들을 아프리카 각 나라 또 족속 언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아프리카 지교회 목회자들에게 매달 적정한 사역 지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역 지연비를 지원해요 783교회 그걸로 뭐를 하느냐 핸드폰 데이터를 먼저 쓰게 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매주 본부와 소통하는 거예요 목회적인 지침과 지원을 받는 거예요 또 매주 설교할 말씀 내용을 미리 전달받습니다 또 의논보고 등을 하면서 실제적인 목회 연결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은 비용을 교통비로 사용해 신방 때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지역 지교회 목회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님의 저서들 그 성경의 진리를 서로 연구합니다 돌아가면서 막 설교해요 설교 막 고쳐주기도 하고 서로 잘하는 사람 배우기도 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륙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나중에는 한국과 미국과 유럽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아프리카 선교 5년 반 동안 사랑하는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에 약 100억 정도 되는 선교 비용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헌금 더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재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 앞에 형통된 삶을 살고 축복받아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쓰임받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 전 단임 목사님께서 주일서 교 중에 내가 왜 너를 축복해야 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린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왜 너를 축복해야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삶의 목적이 주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것 재정 분야에서도 주님의 청직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 저희 가정은 매주 아프리카 선교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세워주셔서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담당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사명에 재정적으로도 할 수 있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재정적으로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각 가정에 필요한 재정이 공급되고 빛이 청산되며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돕고 열방을 위해 재정적으로 쓰임받는 가정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입니까? 사무엘상 2장 7에서 8절을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사 빈피판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불가능이 없는 전능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믿음이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구하세요 바른 마음이 있다면 구하세요 하나님 저와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가정이 아프리카 한나라의 선교재정을 책임지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믿음이 있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미래의 저희 가정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선교를 재정적으로 책임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동이 있는 분은 도전해 들어가세요 여러분 석유왕 록펠러 아시죠? 11조 많이 하고 하나님께 재정적으로 책임 받은 록펠러 한 사람이 헌금한 것, 기부한 것 지금 시세로 150조입니다 아프리카 열방을 데리고 웬만한 걸 저희 같이 하면 지금 다 선교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양손에 재물 얻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풍성히 누리고 돕고 나눌 뿐 아니라 이 열방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쓰임받는 모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진리를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맡겨준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예요 안내서 하시는 분들 얼마나 귀요 맡겨준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예요 또 불의심대로 계속 훈련받고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 영웅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보내는 선교회 기지된 서울 사랑하는 교회를 비롯한 국내외 지교회들이 견고해져서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단임 목사님의 동력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정말 한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리골의 목사님이 계세요? 세드리베 교회를 단임했던 리골의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겉보기에 비슷한 단어로 보이는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진 그 단어들이 있어요 영어 단어들이 하나는 월드 리 크리스션 하나는 월드 클래스 크리스션 굳이 뜻을 번역하면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위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기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중심적이다 그들은 찬양 콘서트나 이득이 되는 특별 세미나에 참석하기를 좋아하지만 선교 관련 모임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고 그쪽에는 관심조차 없다 또 그들의 기도는 본인의 필요, 축복 그리고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들은 나 우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 반대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 그들은 자신이 감당할 임무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또한 그들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잠에서 깬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열정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된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당신은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는가 진짜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꿈을 품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그 삶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더욱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 28장에 예수님이 대위인 명령, 주심 위인 명령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마태복 28장 19, 20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감당할 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3 때까지 저의 부르심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고3 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여름 수련회 때였는데 주님이 저를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 저의 생명과 모든 것을 드려 이 부르심을 감당하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날 밤에 수련회에서 선교사에 관한 한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다른 사람은 내가 선교사로 그날 헌신한지 몰라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실제 이야기였는데 한 선교사가 어떤 부족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전하다 갑자기 사례를 당해요 부족에 그리고 부족들이 선교사를 잡아먹는데요 그들이 시기 부족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걸 보는데 주님 아니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날 왜 하필 이렇게 무서운 영상을 보게 하십니까 좀 놀랍고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질문 드렸어요 주님 제가 저의 남은 인생 목숨까지도 드려서 주님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를 위해 해줄 약속이 없으신가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 뭔가 저에게 해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아무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때는 이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로도 좋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 돌봐, 축복, 성취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 이사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또 여호수와 1장 5절에 여호수를 세우시고 모세 다음으로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가는 곳마다 승리할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형통케 하시는 것 승리케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는 것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진짜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일이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납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납니다 이 일이 사랑하는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이고 돌파의 비결이고 전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임을 여러분이 아셨다면 또 이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내려놔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 1차 때 브룬디와 탄자니아에 갔을 때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 가다 보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브룬디 사역을 마치고 국격을 넘어서 탄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출발 직전에 차가 고장났어요 실었던 짐을 다 뺐어요 그리고 차를 다 고친 다음에 다시 타야 됐어요 시간이 늦어져서 탄자니아 지역에 도착하니까 세미나를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세미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한 마을 공토에서 보금을 전했습니다 그냥 공토예요 이렇게 넓은 한 400여 명 정도가 모여있다고 이렇게 나무로 만든 강단에 올라가서 보금을 전했어요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공토 옆에서는 무슬림들이 삼사모음 모여있었어요 그리고 막 떠들면서 놀리고 집회를 방해했어요 그거 보니까 현지 통역이 버버벅거리는 거예요 통역이 안 돼요 막 설교하는데 마치 벽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간신히 첫날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탄이 방해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뚫지 못하고 제대로 사역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령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진짜 막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성교팀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세미나에 갔어요 목계사 세미나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양심적으로 어떠냐면 제가 읽었던 모든 책들 단위 목사님의 들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연결해서 즉시 동시에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시간 동안 세미나를 하는데 원고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님 뭐 그냥 그걸 듣고 회개가 일어났어요 큰 은내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녁 집회 시간이 돌아와 같은 공초에 나갔는데 이번에도 모인 사람들 어제와 비슷한 400여 명 모였어요 또 무슬인들이 또 모여서 더 방해하기 위해서 낄낄거리고 떠들고 막 방해하면서 막 그래요 그런데 강다리에 섰는데 어제와 앉아있다 강력한 길이 무미입니다 여기서 담대함이 막 올라와요 뜨거운 마음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렇게 외치는데 땅이 막 친동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땅이 막 친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외칠 때마다 예수님을 선포할 때마다 그리고 무슬림들을 향해서 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실제로 막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했어요 큰일 날라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올라온지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무슬림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해줬어야 했다 그리고는 그걸 듣고 있어 일부는 몰래 한두 명씩 빠져나가고 말씀을 전하고 초청했을 때 어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와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조로 영접했습니다 치유 시간에 치유받으러 나온 사람들 많은 분들이 치유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다리를 못 써서 간신히 목발을 짓고 나오는 여자 노인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 무슬림 무슬림이 그걸 듣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줬어요 다리를 못 쓰니까 아예 간신히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받고 집으로 가는 중간에 성령이 강타했어요 즉시 두 다리가 멀쩡해졌어요 목발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를 찾아와서 당신들이 있을 때는 그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고 뭐라고 그리고 그 소문이 그 지역에 다 퍼져요 6개월 후에 그 지역에 갔을 때 목회자 세미라 하는데 4배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물론 그 한 번의 세미라가 당력했던 것도 있지만 그 무슬림 할머니 치유된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진짜가 있다 그러면서 저게 정말 성의 권능이 역사한다 그날 전도 집회를 마치고 깜깜한 밤이 됐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친 몸으로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차에 탔는데 기도를 들으신 실실하신 그 하나님 그래 때문에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심정에 가득 들렸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예배한 너의 예배를 내가 받았노라 주님을 마음을 다시 전했던 그 증거의 외침을 주님이 예배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감격해 하는 목소리 보금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사랑의 주님께서 감동해 주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제 심령을 더욱 사로잡은 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원아 이제 내가 나와 함께 정말 많은 곳들을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큰 승리도 경험하게 되고 핍박도 있을 것이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 힘든 일도 겪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너는 나와 함께 가겠느냐 임성을 듣는데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몇 갈래가 나오는 느낌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그리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예 주님 주님 가시는 곳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프리카에 여러 날 물이 열렸어요 그때는 딱 두 나라 간 때였어요 수도 없는 나라 지역 주님 말씀대로 지역들, 문들이 다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11차 선교까지 이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여러 나라 지역을 다닐 때마다 많은 불편과 방해와 어려움, 핍박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위험한 사고의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이런 상황에 대해 불평하거나 못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도려 매번 매번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명확히 느껴졌습니다 또한 아무 소망 없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기에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열방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께 목숨을 들여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 또 초대교의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 걸고 따랐던 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수 없는 고난, 핍박, 위협, 죽음 속에서도 끝까지 걸어갔던 순교하기까지 했던 그 길입니다 그럼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기심 버리고 목숨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이 사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다 성교 나가라는 게 아까 방범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참석하고 훈련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교회들을 깨우고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열방의 영혼들을 심령에 품고 생명 걸고 맡겨준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웠듯이 한 가지 사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진리를 사랑하는 것 또 팔복의 사람, 석유가가 바리샘보다 나은 의리를 가진 사람 온전을 추구하는 사람, 또 최종 구원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 반드시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 사명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망을 심령에 품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 둘은 양자태길이 아니에요 다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맞게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되어 많은 열매를 맺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분명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금보다 10배, 20배, 100배 그 이상 많은 영혼들이 사랑하는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난 구사선교 때 아프리카 선교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원아 아프리카가 끝이 아니다 열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기억해라 지금은 여기가 해야 될 너무 많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열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는 아프리카를 넘어 반드시 열망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건지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팀이 돼서 각자의 사명, 기도 여러 가지를 감당하면서 이들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영광스럽고 실실하시고 아름답고 선하신 우리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분 온 나라, 민족, 족석, 방원의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찬양받는 그날까지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이 품으셨던 그 열방의 영혼들을 품고 주님을 위해 목숨도 드리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 하나가 되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 주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다시금 우리의 삶을 드려 기도하는 성탄절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부딪혀 오는 대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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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